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종월종월 국물이랑 배워요. 중국어 놀이 누구랑 할까요?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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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해? 나한테! 오늘은 나랑? 그래 그래 결정했어. 오늘은 새랑 중국어 놀이. 새들의 모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새는 보통 하늘을 날 수 있지만 뒤뚱 뒤뚱 펭귄이나 닭처럼 날지 못하는 새도 있어. 그래도 우린 모두 다 새는이야. 새? 새는 교수는 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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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들아, 엄마랑 하늘 나는 연습할까? 날개를 쭉 펴고 날개를 쭉 난다, 난다 다음엔 더 잘 날아야지 우와, 날다 어? 날다는? 날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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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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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들의 날개 대회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선수는 독수리입니다 일단 새는 나 독수리처럼 날개가 커야 멀리 날 수 있는 바 두 번째 선수는 벌 새 난 아주 작은 새지만 마음대로 방향을 휙휙 바꿔서 날 수 있어 어때? 내 날개도 정말 멋지지?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멋지다, 날개 날개 날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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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